오늘의 손님은요. 배우 이종남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종남입니다.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있는데 다른 고민이 또 있다고요? 어떤 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좀 깊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젊음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. 이 자외에서는 피부 노화의 일등 주범으로 피부에 흡수가 되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.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. 건강하세요. 운동 realizing 운동 운동